안녕하세요 양평전원시대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조현리 소재의 지목은 임야 용도는 계획관리 평당 94만원에 나온 면적 420제곱미터 127평 1억 2천만원의 전원주택지 토지입니다 용문에서 단월간은 341번 지방도가 300미터 앞에 있고 혁신초등학교로 유명한 조현초등학교가 600미터 앞에 있습니다 경의중앙선 용문역이 6킬로미터 앞에 있고 차량 8분이면 용문시내, 시장, 마트, 병원, 농협, 관공서 인프라를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파노라마 힐링뷰 멋지게 펼쳐지는 입지이기에 약간의 오르막이 있습니다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방향이 남동향이고 옆으로 탁 트인 방향이 남세향입니다 어느쪽으로 창을 내든 하루 종일 밝은 햇살 가득 들어오기에 밝고 겨울에도 늦게까지 따뜻하겠습니다 주변으로는 신축주택들이 혼재하며 거의 외지인들이 새로 들어와 마을을 구성하고 있어서 마을 텃세 걱정도 없겠습니다 조경석으로 토목 잘 되어 있고 건축허가도 받아놨습니다 우수관 입구 마을 상수도 인입지역이라 물걱정도 덜 하겠습니다 300m 앞 2차선 대로이고 혁신초등학교로 유명한 조연초등학교가 600m 앞 양평교통의 중심 6번국도도 가깝고 용문시내 용문역이 6km 거리라서 교통 편리하고 남세향 탁 트인 뷰 자랑하는 127평 1억 2천만원 직사각형 모양 예쁜 전원주택 토지입니다 Mauri 구역 clar장하는ayan influenia 6번 부족 longer 6번 부족視 النaction 5번 부족머리 4번 부족머리 4번 부족머리